광복음식 오후 7시에서 점심 사고 동아리 가두무즙하는 데에 놀러가려고 간식 좀 샀습니다 이거는 내 생명수 개강해서 사람이 진짜 많아 부럽다 신애기 저기서 동아리 방람회 하고 있어요 지금 동방동방 카스라를 찾아야 되는데 구멍동영상 특히나 혹시 대화공생도 봤나요? 안녕하세요 Israeli 뉴스 들으셨나요? 여기요 신이서 기원 동기의 누나 영상 어제 그 분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지원을 받는데 지원 동기에 누나 영상이 있어요 근데 누나 영상 본 사람은 진짜 많아요 아 진짜? 나 성공한거야? 근데 잠깐만요 제 얼굴을 언제 찍힌거죠? 그거 몇 년 전 아니야? 3년 전? 작년 참였죠? 언니 언니 진짜 임원진 하다가 드디어 학교를 6학기에 다녔는데 내가 유유랑 여자 중에 2학기 임원진 했었는데 대박이다 안녕 아 여기가 한시라인 어 한시라인 오후에는 매주 금요일 6시마다 저기 뒤쪽에 신소대공학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다양한 주제들을 건드렸는데 세미나를 진행해 그래 이거 내꺼 저하게 행복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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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었어 방금 커피 사오라고 싶었는데 아하 진짜 알차게 들어있다 이거 진짜 좋다 커피이 다 냉랑보에도 크게 막으려고 이 부분 오늘의 커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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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누군데? 남 교수님이요? 두개 상관없어 같은 교수님한테 두개 상관없어 두개 상관없어 두개 상관없어 두개 상관없어 두개 상관없어 두개 상관없어 통째로 esser ехищ 즉... republican วー 웅! 어휴 나 갑자기 눈분을 열심히 쓸 거 같아 진짜 그러네 오늘은 이렇게 입고 학교에 갈 건데 그 전에 사레지 갔다 올 곳 있어서 사레지 갔다가 학교를 갈 거예요 연보라색 바지랑 바버는 제 교복입니다 에어로우라는 쇼룸에 왔어요 약간 베를린스트 쇼룸이라 들었는데 성수동에 있습니다 2층 느낌이 다르네 3층에 더 구입한 내 얼굴형 많이 회색하니 3층에 더 구입한 4층에 더 구입한 4층에 더 구입한 여기 되게 예쁜 게 나가면 온실이 나오는데 진짜 예뻐 짠 저도 나중에 혼자 살면 식물 집사를 해볼까 봐 오 이거 너무 덥다 하이 음 음 오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returns dua 댐이에요 동의합니다 아 그 옆에 이름이랑 번호를 받쳐서 실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실험 이제 안내 도와드릴게요 실험은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릴거고 주제는 교육공간에 대한 색채 조합 조사에요 그래서 VR을 착용하실 때 강의실이 보일거고 색채를 평가해주시면 됩니다 실험은 총 3차례의 실험이 진행되는데 한번 실험 진행될 때마다 6번의 서로 다른 장면을 보게 되실거고 2분정도 VR을 벗고 휴식을 취하실거에요 이렇게 동일하게 3번이 진행됩니다 Unreal 잘되나요? 일단 만나서 어...떡머리를 괜히 하거든요? 들어가나? 気を付けます 水のが分かる 温泉 高麺を煮る お植えの帽子にあがって 風が冷たかった 오징어 마시아 소금 고추 마시아 야.. 어머 논문이 나왔네? 공간마케팅 전략중휴 수를 활용한.. 눈이 담백했다가.. 눈이 담백했다가.. 목도는 진짜 잘 안가서 converted 한 번 더 넣어서 이렇게 만나면 죽는 거 아니야? 맛있겠다 칼콤한 사이즈 고춧가루 자막에 찍어 먹기 고춧가루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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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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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 종룡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연구 주제를 정하고 교수님한테 어떻게 연구를 진행하는지 설문조사, 사례분석, 실험 등등등 하는데 저희 연구실은 사례분석하고 특산복지에서 지금 어떻게 할건지 정하고 지금 다음주 3월말에 게시 발표 내가 논문을 어떻게 쓰겠다 하고 거기서 이제 논문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게 판단이 나는데 그 시기까지 뭐 연구 배경이나 또 사례를 어디를 할건지 그거랑 또 체크리스트, 분석을 어떻게 진행할건지 그리고 다른 타 연구와 차별성, 또 뭐야 또 하나 뭐 있지? 예상된 결과? 그런게 필요한데 지금 그거를 하느라 죽겠어 죽겠어 그래서 하다보니까 갑자기 집중력이 빡붕돼가지고 9시내여 엔점너 대기? 아주아주 힘들어 오우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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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내여 친구가 이 근처에 온다해서 가공을 하기로 했어요. 짐이 상당히 많아요. 친구가 컬러리스트 자격증 딴다고 해서 제 재료 있던 거 몇 개 불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근처에 공부가 되겠네요. 떨린 방지? 어 맞아. 손떨 방지. 이 근처에 온다. 반사실. 반대로 안 다닐까? 엉덩이 부서져서. 아 어디가? 부서진 게 아니라 원래 없는 거잖아요. 으하하하하하 두 개. 이거 하anterlardan 도착할 거 같은데. 타고 하실 거야. 부서진 게 아니라ensa. 에어. 아 재미. 재미 없어도 돼. Na. 아는댄 elimin. 우린 파이팅에 앉아있다고 하는 거 다닐. 왜냐. 눈에 살짝 확인했다. 너가 다 예진씨 와 진짜 라인 하나만 긋는 거였어? 야 뭐야? 투시도 너가 맞춰야 되는 거야? 헉! 홀리말리 아 진짜 바꼈어 이게 더 빠른 보다 그치? 응 응 응 또 제 생각이요 직접 선택 중에 틀린 바꼈이 지금 내